울산 교회사 연구소가 삼한시대 한반도의 소도와 사도 도마를 주제로 제11차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세계문화엑스포 이사장 조국현 박사가 강사로 나서 현재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 삼한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며 소도와 청군에 대한 심화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토착화 신학의 중요성과 사도 도마가 소도에 다녀간 사실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수업을 발표하는 요지는 도마의 흔적을 찾아서 교회사의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 보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울산 교회사 연구소는 울산 지역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앞으로 울산지방 기독교 전례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